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특장점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의 경우만 하더라도 호흡이 긴 연구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호흡이 짧은 연구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몇 년이 걸리나 아주 긴 연구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기적인 그런 과제에 시위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어떤 민족이나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대 변화라든지 고객들의 기호 변화에 발빠르게 적흥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분야에 익숙한 사회가 있고 또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듯이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익숙한 사회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재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소재산업, 현주소입니다. 일본 소재산업은 전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주요 산업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고 그렇게 하죠.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분인 조립과 가공면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 부분에 해당하는 소재와 부품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정적적인 수출 규제로 화제가 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세계 품목만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역사는 거의 100년 정도가 됩니다. 불화수소를 생산한 쇼와 댕코는 1903년에 창립됐고 포토레지스터를 생산한 스미토먼만 하더라도 1913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일본 소재기업들은 합성수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의약품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재산업의 중심에는 역시 화학산업이 있습니다. 소재산업 부가가치 77%로 화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은의 70%, 기업의 60%를 화학 관련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소재산업은 관련 기업이 3만개, 종사자 120만명, 매출 56조엔, 우리 돈으로 637조원, 창출부가가치 20조엔, 약 우리 돈으로 227조원에 해당할 정도로 일본을 선도하는 선도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소재산업 경쟁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일본은 어떻게 소재의 강국이 되었는가? 포스리 연구보고서를 쓴 박용삼 수석연구원은 일본 소재산업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둡니다. 첫 번째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소재는 일본식 장인정신, 즉 모노척구리에 잘 부합되는 제품이다. 여기서 모노척구리는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척구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원뜻은 혼신에 힘을 쏘다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 바로 모노척구리입니다. 대부분의 소재기업들은 작은 연못에서 큰 잉어를 낚는다, 잡는다 그런 정신으로 소재를 개발해 왔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유리하고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가치관에서부터 소재와 같은 모노척구리 산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재는 연구개발과 고객인정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재산업은 바로 인내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 소재기업의 한 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재 분야에선 10년 이상 참는 것은 보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보면 일본 내 풀세트 경제구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일본 특유의 계열 구조 때문에 가치사슬의 각 단계들이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행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히타치 화성은 2차전지 엄극제 분야에서 선두업체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두업체로 부상할 수 있던 것은 일종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료와의 기술개발 협력과 구매 확약 체결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발된 소재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전의 부품 및 완제품 조립업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세부 공정에서의 미세 조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가능한 것이 오늘날 일본의 소재산업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시장을 선점한 이후에 블랙박스화 전략을 구사합니다. 블랙박스화라는 것은 복제하기가 힘들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상대방의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복제해 나가는 역설계가 불가능하도록 핵심 원재료의 배합 및 처리 공정을 블랙박스화 함으로써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전자 분야 등에서 한국에 역전당한 것을 일본의 조기 퇴직 인력을 한국 업체들이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전체를 다시 밟지 않게 해서 주요 소재는 원칙적으로 해외 합작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사 내에 소수 정해 인력만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핵심 소재라 해도 그 성분 구성을 사후에 분석해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성분 노하우와 함께 동시에 제조 노하우를 암묵직 테스트 날리지라는 것으로 블랙박스화에서 경쟁사들이 후발주자들이 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소재산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어디에서든 파고드는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이를 귀하게 여기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가 한 분야에 진득하게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로서 상당히 창의적인 그런 작품 활동뿐만 아니고 명성을 글 쓰는 분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김병종 교수, 서울대 미대 학장을 지냈던 분이죠. 김병종 교수가 지난해에 서울대에서 은퇴할 때 후학들에게 서울대 농부론을 제시했습니다. 학문적 성과와 예술적 결실은 농사 짓는 것처럼 농축된 시간이 필요하며 조급하게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후학들도 요란한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쟁의정신, 장인정신과 같겠죠. 쟁의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시류나 거대 담론에 휩쓸려 다니기보다 실을 뿌리고 열매를 걷는 농부처럼 각 분야에서 진득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장인정신의 미덕을 보이자는 뜻이 제가 은퇴할 때 서울대 농부론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어느 사이에 노벨상에서 30개 가까이가 되고 2014년 이후에는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한 가지의 끝을 보려는 그들의 학문적 오타쿠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학문 영역을 등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면에 실린 그들의 성공 비교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깊게 파고들은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속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